아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다 진짜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해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분 좋았어요? 네! 당연하지? 당연하지 우리 멤버들 어땠어요? 네 네 많이 맞아 리액션 하고 있었어요 저는 뭔가 너무 따뜻한 극소스인 것 같아요 그쵸 많은 분들과 함께하리라고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너무 행복했고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안양은요? 시안양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추운 날 저희를 위해서 여기 발걸음 해주신 모든 섭녀분들 그리고 많은 시민분들 이시죠? 네 전부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시간 많고 포엑스에도 올 거니까 여러분 그때도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며칠 전에 와봤거든요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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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첫날 같이 왔잖아요 여기 첫날 공연할 때 저희들이 왔었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잘 보여요? 네 안 보이죠? 아 안 보인대 아 아 아 귀여워 잘 보여요 다음번에는 저희가 더 잘 보일 수 있게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키도 커서 오겠습니다 네 3일 들었을 때 높은 키도 커서 오겠습니다 로마 넣어야지 네 로마 넣어야지 로마? 아 네 다음순 네 저는 얼마 전에 가현이랑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봤다가 아 이런 느낌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권하는 건 뭔가 기분이 되게 묘해요 그래서 축하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2008 belle Alfie 고마 alcool 6 cities out 하나 Landing 힐링 하나 하나 여기 꽉 하나 알아 시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멈추기 미셀 멈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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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추기